이번에 문학주간 행사의 일환으로요 문학집배원 10년을 기념하는 아카이브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 편에 역대 문학집배원들이 연역별로 얼굴이 조형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문학정원 형식으로 조금 거닐면서 바닥에 쿠션에 앉아서 문학집배원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천여 편에 가까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시와 문장을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일반 독자분들이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이메일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10년 동안 여러 시인, 소설가 분들께서 좋은 작품을 선정해 주셨고 그 작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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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